6회 때 문제고요. 여기 보니까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라고 하네요. 여기 보면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는데 착과 감소량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해라.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래요. 반올림하면 올려줄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절사를 요즘 많이 해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착가로 얼마가 줄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읽을 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인데 가입금액은 2420만원이고 보장수준 50% 평년착과수 27500개의 자기부담 비율 15% 그리고 5종 한정에 미가입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보험이에요? 그렇죠. 종합으로 가입했습니다. 종합으로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입가격 2200원이고 가입가중이 0.4kg입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은 어떻게 하죠? 식을 먼저 써야죠. 착과 감소량, 미보상 감소량, 자기부담 감소량 그래서 참미자, 가격 있죠? 그 다음에 보장수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수준 여기 있고요. 자기부담 비율 있으니까 자기부담 비율 있고 그럼 여기에서 찾아내야 되는 게 지금 뭘 찾아내야 될까요? 적과 후 착과 수를 찾아내야 되겠네요.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기 위해서 적과 후 착과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거 또 읽어볼게요. 조수회로 인해서 5월 5일에 사고가 났고요. 5% 있고 죽은 나무는 44주입니다. 그리고 냉해가 있었어요. 냉해로 6월 7일 날 있었으니까 피해 규모가 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에 피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한다고 했었죠? 너무 쉽게 그냥 평착에서 적착을 빼면 되죠? 그래서 몇 개가 있는지 보고 여기 10%, 미보상 비율 10%라는 거 알고 있고요. 10%는 어디의 10%예요? 착과 감소 과실수의 10%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실제 결과 주수가 110주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110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사 대상 주수는 여기 실제 결과 주수 110주고 조사 대상 주수는 여기 아까 고사 주수 있었죠? 고사 주수가 거기 보시면 몇 주가 있었어요? 44주 있었죠? 조사 대상 주수는 네, 요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적과 후 착과 수를 적과 후 착과 수를 여기 그냥 줬네요. 몇 개 줬어요? 15,500개 15,500개를 줬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평년 착과 감소량은 착과 감소량은 평착에서 적착을 빼고요. 맞죠? 아까 우리 냉해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까 평년 착과 수를 빼서 여기에다 가입 가중 아까 몇 킬로였죠? 0.4킬로 이렇게 구해서 뭐가 나왔냐면 착과 감소량은 4,800kg이 나왔습니다. 요거 아시겠죠? 요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 기준을 구해야 아, 미보상 먼저 구할까요? 미보상? 왜 미보상 먼저 구하냐면 창미자가 했으니까 미보상 먼저 구하겠습니다. 미보상은 아까 거기에 보시면 미보상은 10% 냉해 때 10% 있고 거기 295페이지 책에 보시면 10% 있고 그 다음에 조수해 때 5%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큰 값 쓴다. 큰 값 쓴다. 근데 만약에 검증 조사가 있었어. 그래서 검증 조사 했더니 8%래. 그럼 검증 조사를 쓰면 되죠. 쓰면 돼요. 근데 뭐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기에서는 5% 나오고 10% 나왔으니까 미보상 비율이 아, 10% 쓰는구나. 여기 아까 계산해서 4,800kg 착과 감소량이 4,800kg이었으니까 kg의 곱하기 0.1 미보상 비율 10%였죠. 이렇게 하면 몇 kg가 나오냐면 480kg이 나옵니다. 착과 감소량 구했고 미보상 구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 부담 감소량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부담 감소량은 기준 착과 수에서 여기에 미보상 아니, 자기 부담 비율 곱하는 건데 자기 부담 비율이 15%잖아요. 아까 기준 착과 수는 여기는 평착하고 같았죠. 착과 감소 과실 수 기준 착과 수는 아까 적착하고 적착 더하기 보이시죠? 적착에다가 착과 감소 과실 수 그래서 여기는 지금 2만 7,500개 2만 7,500개 에다가 2만 7,500개인데 2만 7,500개를 그냥 쓰면 안 되죠. 자기 부담 감소량이니까 여기에다가 0.4를 써서 기준 착과량을 만들어주고 기준 착과량에 곱하기 0.15 그랬더니 이걸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기 부담 비율이 이렇게 2만 7,500 곱하기 0.4kg입니다. 과중에 15% 1,65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650kg 쓰실 때 순서 이렇게 순서대로 시험 보실 때 1번 착과 감소량 2번 미보상 감소량 자기 부담 감소량 그래서 착과 감소 보험금은 보험금은 4,800kg에서 착 착과 감소 과실수는 착과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창미 자기 부담 감소량 가입 가격 보장 수준 0.5 곱해서 293만 7천원 이렇게 나온다. 여기까지 보시고 문제 보시고 지금 문제를 보고 답을 이해가 잘 안되실 것 같아서 처음이어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